여기서 지내면서 그 상아가 누리던 거 지금부터라도 똑같이 누려봐 똑같이? 고상하고 누리던 거 똑같이라 아직 회장님 댁이에요? 네 오늘 여기서 자고 아니 당분간 여기 와서 지내라고 하시네요 뭐요? 아니 나 여기로 이사 온 지 얼마나 됐다고 아니 그럼 난 어떡해요? 뭘 어떡해요? 뷰 좋고 야경 좋아서 왔다면서요 숙면이 좋다는 야경이 변한 것도 아닌데 왜 그래요? 그런 건 참 잘 기억하네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는데 기억이 안 나겠어요? 얼른 숙면하세요 아 진짜 이리로 오면 저리로 가고 저리로 가면 이리로 오고 이리 오너라 한번 해야겠네 하 Have a hanno absolutely Ex 比